오늘 말씀은 창조의 완성, 일곱째 날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는 하늘과 땅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여섯째 날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6일, 6일이라는 시간은 물리적 시간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6일일 수도 있지만 굳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규정해서 정해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으시고 베드로 호소 3장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 순서를 차례대로 나타내기 위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이렇게 표시했다고 보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함께 만물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다. 천지는 물리적인 삼라만상이고 만물 그러면 여기서 만물은 무슨 뜻일까요? 만물은 한자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천지 만물 삼라만상을 만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히브리어로 짜바라고 말합니다. 짜바는 전쟁이나 어떤 고된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조직되어진 대규모의 천사들 대규모의 천사들을 만물 짜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 만물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만물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만물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만상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영적 창조물 즉 천사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도 종류가 있는데 영적 전쟁을 하는 군대 천사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슬압들. 천사는 서랍이라고 말하죠. 또한 섬기고 수종두는 천사 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미가엘 천사. 이 미가엘은 전쟁하는 천사예요. 천사장. 그리고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 천사는 전령천사. 예수님의 성흑신을 예고한 수태고지를 예고한 천사. 어떤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그 외에도 이사야서 유한계설에게 말씀을 보면 또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천사들을 슬압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슬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질계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함께 창조하셔서 물질계와 영계가 함께 조화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맞도록 거룩한 목적에 맞게 움직이도록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석가들이 첫째 날 혹은 둘째 날 창조되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확한 것은 하나님 말 아시겠죠. 천사들은 수많은 무리를 지어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한 개체로서 한 개체의 단위로서 직무를 감당하기도 합니다. 누가 보금 2장 13절 말씀해 보면 호련이 허단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대해 예수님께서 베들렘에서 육신으로 성육신 하셨을 때 그때 베들렘 들판에 호련이 허단 천군 천사 소많은 무리의 군대와 같은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해 보면 지금은 그런 그림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액자를 파는 가게에 가면 또는 거울을 파는 가게에 가면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어떤 외국 어린아이가 물이 많이 불어난 개울을 건너가는데 다리로 만든 개울을 건너가는데 그 뒤에서 날개 달린 천사가 그 어린아이를 감싸고 있는 그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그림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 그림은 근거 없는 그림이 아니라 바로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또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그 예수 믿는 자를 지키는 천사들이 와서 지킨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종 들고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사가 수호신이 되어서 천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규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 뿐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천사들을 만드셔서 함께 인간과 함께 또 아담과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서 다 이루어지니라고 말씀했는데 천지 만물이 모두 완전하게 빠짐없이 완성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심지어 영물인 천사들까지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 만물은 천지 만물은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100% 완벽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100%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을 표현한다면 완전하고 빠진 것이 없이 완벽하며 점차적으로 연속적으로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완성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고 전혀 부족함이 없이 단계적으로 성공적으로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혼돈의 상태였고 무질서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무질서와 혼돈을 질서와 균형의 아름다움과 장식으로 멋있게 꾸며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셨다. 여기서 붙으시며 라고 하는 단어는 지키고 유지하다. 그런데 한 번만 붙으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마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끝내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계속해서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능력의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존재 근거,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창색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또 성령의 사람들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으로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어요. 일곱째 날 안식하시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 동안 천지만물을 완성하시고 창조를 마치셨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식하시다라는 말은 쉬다, 세상에 알리다, 기념하다, 안식일을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더 이상 창조의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의미. 이제 안식일은 창조의 일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완성하셨고 더 이상 창조를 하시지 않는다. 6일 동안 창조로 족하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인간들에게는 뭡니까?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믿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정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일곱째 날의 안식은 일주일이 7일이라는 암시를 주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헌상으로 일주일을 7일로 나눈 것은 성경이 처음이라고 해요. 성경 창세기에서 일주일을 7일로 나눈 것이 최초요. 그 근거가 창세기에 있다. 성경에는 일주일이 요일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는 요일을 뭐라고 합니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붙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 안식일, 일곱째 날 이렇게 첫째, 둘째 이렇게 표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일의 명칭을 붙인 사람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공인하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요일을 첫째 날로 삼고 일요일 날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로 정했다.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 월, 화, 수, 목 이것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그렇게 정한 것이다. 그런데 근거가 있겠죠. 콘스탄티누스는 어떤 근거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정했을까요? 그 요일의 명칭은 일곱 개의 행성의 이름을 딴 것으로 일요일은 태양이고 월요일은 달이고 그다음에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그러니까 일로월화, 수목금, 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는 바벨로니아 점성술에 근거를 두어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일요일을 무슨 날로 정했느냐 태양의 날로 정하고 그날을 휴일로 지금으로 말하면 홀리데이로 정한 거죠. 노는 날, 먹고 마시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쾌락을 즐기는 날로 정해서 바벨론 시대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이교 풍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독교인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에 접목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특히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첫째 날, 일요일 날로 정해서 그날을 주의 날, 부활의 날로 정하여 초대교에서부터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을 그 당시 초대교의 성도들이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공식적인 날로 그렇게 정해서 그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헌금하고 그리고 또 전도하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개신교가 일요일을 주일날로 정해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특히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주장하는 토요일 안식일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요일은 로마의 태양신의 날이다. 이방 이교도들의 축제의 날을 주일로 정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부정하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째 날로 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데 구태여 그게 바벨론이야 무슨 풍습이다 아니면 태양신의 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부할 필요는 없다. 그 사람들은 이교도들은 이교도들대로 일요일을 태양의 날로 태양신의 날로 즐기고 쾌락을 즐기든지 말든지 먹고 마시든지 말든지 상관할 것 없고 우리는 일요일 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기르고 기념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 가지고 과거의 어떤 이교도의 풍습이다. 이렇게 말을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째 날 즉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부활의 존임을 찬양하며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로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 이제 불신자들 중에서 태양신의 영향을 받아서 일요일 날 먹고 마시고 놀고 쾌락을 즐기는 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그날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저 일요일 날 주님의 날로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입견은 우리가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 동안에 모든 창조를 마감하시고 일곱째 날을 부과해서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라고 또 성경에 기록도 있어요. 복을 주시고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돈법 하늘에서 돈다발이 안 떨어지나 그러면서 돈을 주세요. 부자 되세요. 그렇게 하죠. 건강복. 태어날 때부터 건강해야지. 건강하다. 그리고 또 열심히 운동하고 결혼복.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 인복. 귀인이라고 그러죠. 내가 공공에 처했을 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큰 몫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그 인복. 돈 많은 사람. 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것은 인복이라고 그러죠. 장수복 오래 사는 것. 곤세복. 복이 많은데 이런 육신적으로 나에게 득이 되는 인간적인 욕심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기복. 기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복주의, 기복사상, 기복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복은 기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만나 귀인 만나가지고 내가 좀 횡재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성도의 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최고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신다라고 하는 뜻은 나에게 물질적으로 세상적인 복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고 후원하시고 나를 악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복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 교인들의 복 개념이 너무 세속적입니다. 또 목회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어서 처우 까는 것도 좋지만 살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살아서 성공해야지 그게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얼마나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지금도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부자가 돼야 된다. 이 땅에서 잘 나가야 된다. 이걸 갖다 복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부르짖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바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하나님은 더러워져요. 하나님은 불결해집니다. 하나님은 타락하게 됩니다. 내 욕심대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은 그냥 망가져버립니다.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복입니다. 인간의 기복입니다. 탐욕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부르짖고 그걸 받으라고 자꾸 강단에서 소리치면 어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나의 욕심과 사심과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 그것이 복이에요. 그러므로 복주다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가 바로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주다의 반전이 있습니다. 복주다는 단어에 반전이 있는데 그 반전은 반대예요. 복주다의 반대가 뭡니까? 저주하다죠. 복이란 단어에 저주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죠. 실제로 영어에서도 God bless you 그러죠. 하나님이 당신을 복주십니다. 복주십니다. 그런데 그 bless라는 영어 단어를 찾아보세요. 그 맨 끝에 복주다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맨 끝에 살짝 붙어있는 게 있어요. 저주하다. 같이 붙어있습니다. 이것은 복과 저주가 함께 온다.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 복과 저주가 함께 온다. 내 앞에 복과 저주가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복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거부한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과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복과 저주를 같이 보내십니다. 그런데 내가 복을 택하지 않고 저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 탓이에요. 내가 택해서 내 결정에 의해서 내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 나의 탐욕과 더러운 것을 버리면 나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지 않고 내 욕심만 챙기고 하나님 내 것만 이루어주세요. 내 손성취해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막 생떼기를 쓰고 앙타를 부리고 그러면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저주를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